사진 제공 SK 네트워크스 17탄 하루 넥센 타이어 특정 품목 17개 사이즈 대상 인사이트 2할인 기자 SK 네트워크스의 종합 차량 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가 2019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에서 17년 연속 자동차 관리 부문 1위로 선정됐다. 스피드메이트는 KBPI 17년 연속 1위 달성을 기념해 온라인 타이거 타임세일 공사를 진행한다. 17일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넥센 타이어 CP672 17개 사이즈를 온라인 최저가 수준에 만나볼 수 있으며 인당 최대 2번까지 구매 가능하다. 사진 제공 SK 네트워크스 장착은 결제일 기준 3일차부터 지정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추가로 모든 구매 고객은 장착비 무료 휠 알라인먼트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스피드메이트는 1999년 자동차 경정비 사업 룸칭 이래 체계적 CS 관리와 표준 가격제, 정비 품질 보증제 같은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선도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출동 서비스, 수입차 부품, 타이어 유통, 자동차 부품 수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비 업계 마청답게 대한민국의 정비 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사진 제공 SK 네트워크스 2014년 도입한 착한 정비 캠페인이 그 좋은 예로 정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착한 정비 캠페인은 사전 견적 제공, 교환 부품 보여주기 등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스피드 메이트의 노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정비를 넘어 타이어 유통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피드 메이트는 2018년부터 타이어 구입 고객이 30일 내 불만족 시 타이어를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착한 보증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SK 네트워크스 관계자는 론칭 2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1위를 17년 연속 수선하게 되어 뜻깊게 여긴다며 앞으로도 착한 정비 캠페인, 착한 보증 서비스 등 업계의 혁신 통해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낮잠", 주요 이 시각 세계에서 정비스 Metroid위한 후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와 다른 지속해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